음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그날이 오면 우리는 스스로 묻습니다 어디서 빛을 찾을 수 있을까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언니 이씨와 뉴저지언니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닛 두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1월 20일 20일에 했었어요 그날 저도 오전 내내 생중계로 지켜봤는데 트럼프 대통령 퇴임식부터 봤어요 그런데 이제 셀프 퇴임이고 사실은 그날은 새롭게 취임을 하는 대통령의 날이거든요 그분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스포트라이트를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싹 뺏어갔죠 그래서 이제 방송사들마다 그 퇴임식을 다 중계를 하고 했었는데 뭐 어쨌든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취임식에 뭐 가장 큰 이슈 하면은 지금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선 추임식이 치러졌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초대를 받지 못했죠 원래는 그 의사당 앞에 그 큰 이제 그 연못이라고 해야 되나 네모난 그 내셔널몰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거의 꽉 차고 와서 엄청 그냥 축제 날이죠 그렇죠 그런 날인데 올해는 단 한 명도 일반 시민들은 초대되지 못했고 대신 거기에 그거를 필드 오브 플래그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19만 5천 5백 개의 그 깃발이 미국 국기가 그 거기에 이제 시민들을 대신해서 꽂혀 있었고 그 일부는 또 이렇게 미국 지도 모양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50개 주를 상징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이번에 또 다른 점은 뭐냐면 그 전에 그러니까 1월 6일에 의사당에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난입을 해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보안이 뚫렸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보안 때문에 사실 미국이 가장 큰 전 세계의 미국만큼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거가 뒤질 나라는 없죠 최고죠 그런 나라에서 이런 의사당이 뚫린 거는 사실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번 취임식 때는 그런 보안에 있어서 더욱 신경을 쓰겠다 해서 백악관과 의사당 주변으로 펜스가 쳐졌는데 거의 3미터 높이 3미터 네 그리고 그 레이저 같은 거가 그 펜스 위에 이렇게 다 설치가 돼 있었고 그러니까 아무도 접근도 할 수 못하게끔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DC 주변에 있는 주들 버지니아라든가 이제 뉴욕하고 뉴저지도 보냈어요 주방위군을 주방위군을 다 투입해서 지금 2만 5천명의 아니 25만 명의 25만 명의 엄청나죠 25만 명의 군인이 워싱턴 DC에 그날 쫙 깔렸었다는 거 이렇게 해서 행사가 치러졌다는 면에 있어서 좀 썰렁한 면은 있었죠 그렇지만 근데 그 초대 가수들이 엄청나죠 저는 레이디 가가가 초대 가수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너무 파국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레이디 가가가 국가를 부른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오우 정말 감동적으로 불렀어요 진짜 열정을 하고 나 레이디 가가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네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레이디 가가 그 아우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거기서 노래를 그렇게 잘해요 진짜 상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디 가가 하면은 이렇게 뭔가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만 있어서 아 이 사람이 노래를 하나? 잘하나? 오우 나 노래 진짜 잘하고 그렇게 감동적인 또 그러니까 국가를 부르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날 오이상 너무 하려고 너무 이쁘더라는데 봤어요? 저는 그 사진만 봤어요 이렇게 위에는 검은색인데 진짜 목까지 해서 완전히 온몸에 쫙 붙는 거고 이 밑에는 빨간색 치마인데 이렇게 퍼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막 이렇게 들고 이제 등장을 했어 근데 다들 막 이 가슴에 있는 황금색 비둘기 모양 그 올리브를 물고 있는 평화의 상징 이걸 부각을 하던데 저는 그 드레스나 이 사람의 그런 것들을 되게 난 멋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빼간 거 입은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레이디 가가가 왔었고 그렇게 해서 레이디 가가가 국가를 불렀고 그 다음에 제니퍼 로페즈라는 사람이 제이 로우 그쵸 이분 유명한 그쵸 덩치 크고 막 카우보이 모자 쓰고 나와가지고 어메이징 그레스를 부렀어요 그런데 이게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디 가가는 민주당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유세할 때 같이 무대에 등장해서 막 지지 선언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초대가 됐을 건데 이 제니퍼 로페즈하고 그 다음에 가스 브록스 이 남자는 둘은 다 공화당원이에요 아 진짜요? 그래서 공화당 쪽을 더 지지를 하는 사람들인데 초대가 된 거예요 의미가 있지 이번 취임식의 가장 큰 화두는 통합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정말 반반이 갈렸거든요 미국이 완전히 트럼프가 퇴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50% 가까운 사람들이 지지를 하는 게 여전히 있으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자기를 어쨌든 이 모든 사람이 미국 국민이니까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거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갈라진 이 민심을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취임식의 큰 주제는 통합이었다 그래서 초대된 가수들도 이렇게 제니퍼 로페즈라든가 이런 컨트롤 가수들 브록스라든가 전부 다 공화당원이지만 초대를 했고 기꺼이 응해서 노래를 불렀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열띠게 설명을 했었던 그렇죠 이번 취임식 때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 바로 신앙송을 했던 22살밖에 안 됐어요 흑인 소녀죠 아멘다 고먼이라는 흑인 소녀가 그날 자신이 직접 지은 시를 직접 낭독을 했는데 이 고먼이 역대 대통령 취임식의 축시 낭독자 가운데 최연소였다고 그렇고요 이 취임식 축시를 낭독하는 전통은 1961년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어요 이때 첫 번째로는 86세 노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축시 낭속을 했다고 합니다 가지 않는 길 로버트 프로스트 제 제일 좋아하는 시예요 있어 보여 밑을 준비 못했는데 아 그래요? 훌륭한데 아 그렇군요 네네네 전 시 쪽으로는 잘 몰라서 로버트 프로스트의 그 가지 않는 길이 약간 인생에 있어서 갈림길에 서여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시를 딱 읽으면은 좀 마음이 후련해지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지 않은 길은 발자국은 없겠죠 누군가가 가면 그때 발자국이 만들어지겠죠 우리 다음부터는 시를 하나씩 낭독해야 될까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낭송을 한 시에 대해서 시가 제목이 The Hill We Climb 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우리가 오르는 언덕이라는 시였고 이 고먼이 아멘다 고먼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미혼모 밑에서 자랐어요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웠고 어릴 때 언어 장애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아마도 잘 못했겠죠 더듬거리거나 그랬던 사람인데 16살이니까 고등학생 때 2014년이었는데 LA 청년 개관 시인이 됐대요 LA 도서관 국립도서관 같은 데에서 공식적으로 시인으로 등록이 되는 그런 시인들을 개관 시인이라고 하는데 그 개관 시인이 됐고 하버드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그 뒤에는 2017년에 미국 의회 도서관이 주최한 전미 청년시 대회에 참가해서 첫 수상자로 선정이 됐고 이때 수상자가 된 때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 질 여사가 이거를 보고 이 고먼이 시인을 낭송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영부인이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는데 제가 글씨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서 중간에 제가 좀 빼고 앞뒤로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고먼이 당시 낭송했던 그 목소리를 깔아드리면서 그걸 들으면서 제가 하는 거를 같이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 그거는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스스로 묻습니다 어디서 빛을 찾을 수 있을까 여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 상실을 지고 바닷속을 헤치며 걸어나갑니다 우리 힘든 상황을 견뎌냈습니다 우린 고요가 언제나 평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과 정의란 규범과 관념이 항상 정의를 뜻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날은 또 밝습니다 우리는 또 살아갑니다 우리는 견뎌내고 목격합니다 무너지지 않은 나라를 마련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후계자인 우리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후손이자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는 한 깡마른 흑인 소녀가 이 나라를 위해 시를 낭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와 힘, 힘과 정의를 합친다면 사랑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보다 더 나은 나라를 물려줍시다 노쇠로 두들긴 제 가슴으로 상처입은 이 세상에 숨결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우린 서쪽 금빛 둘레 언덕에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린 북동부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일어설 것입니다 헌법 제정자들이 혁명을 깨달은 곳에서 우린 호수로 둘러싸인 중서부 도시에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린 뜨거운 태양 아래 남부에서도 일어설 것입니다 우린 이 나라의 모든 곳곳에서 화해하고 회복하고 재건할 것입니다 한 곳도 빠짐없이 다 우리 나라입니다 다양하고 아름다운 우리는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린 두려움 없이 타오르며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놓아준다면 새의 여명은 칼짝 필 것입니다 빛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볼 용기가 있을 때 그 빛이 될 용기가 있을 때 말입니다 아나운서 같네요 내용을 들어주세요 내용도 들었어요 작품은 더 단단하고 내가 왜 그리지나 녹음이 있을 때가 되니?